다음을 구하여라 가로 1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각형의 내부를 구등분한 도형이 있다 이 사각형의 내부 및 경계 위의 임무의 점 피를 잡을 때 그 점이 색칠한 부분이 있을 확률 그리고 널 이거는 더 쉽네 넓이 구할 필요가 없네 여기 들어갈 확률은 구분의 일이네 구분의 일 아홉 개 중에 하나니까 아 이렇게 쉽냐 구분의 일이다 가로 2번 가로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5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의 내부 및 경계 위에 임무의 점 피를 잡을 때 5피의 길이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여라 그럼 일단 원의 내부 및 경계 찍는다 그럼 이 안에다가 이제 그 점을 찍는다는 얘기지 여기 그러니까 전체 넓이는 나왔네 얼마냐 25파이네 25파이네 반지름이 오니까 일단 전체 넓이는 25파이가 나왔고 25파이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이거지 점을 찍었는데 그 5피의 길이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그러면은 여기가 5가 있으면 5 그러니까 여기 1 2 3 4 5 그럼 피가 찍히려면 1보다 크거나 같고 3 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피가 찍히려면 여기서 찍혀야겠네 여기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결국 피는 피는 요 안에 찍혀야 된다는 얘기지 요 안에 요 원 안에 여기 요 원 안에 찍혀야 5피의 길이가 5피의 길이가 1 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1 보다 크거나 같고 3 보다 작거나 같다 해야 되겠지 1 보다 3 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요구 이렇게 그니까 요 원의 넓이고 원은 요 원의 넓이예요 그럼 이 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구니까 3이니까 9파이에서 빼기 요 원은 파이가 되겠지 그건 8파이야 8파이 8파이 아 그 답이 뭐냐 25파이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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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파이 약분하면 25분에 8 이건 좀 문제가 까다로운데 답이 25분에 8이다 가로 3번 가로 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이고 중심각이 90도인 부채꼴이 내부에 정사각형을 내접하고 있다 부채꼴의 내부 및 경계 위에 2무의 점 p 를 잡을 때 그 점이 색칠한 부분에 있을 확률을 구하라 아 그니깐 그 그니깐 점을 찍지 어디 요기다 찍는다고 요기 요기다가 찍어 요기다가 찍을 때에 색칠한 부분 요기랑 요기에 찍힐 확률 구하는 그 먼저 그 전체 넓이를 구해 전체 넓이는 자 그러면 이제 전체 넓이 전체 넓이는 이제 반지름이 루트 2니까 2파이에다가 곱하기 4분의 1을 하면 되겠지 2분의 파이네 전체 넓이는 그 색칠한 부분 넓이는 색칠한 부분 넓이는 사각형 넓이를 빼겠지 그간 2분의 파이에다가 빼기 정사각형 넓이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나와야 되는데 루트 2 그럼 요기 루트 2라는 얘기잖아 루트 2 그러면 여기 1,1이네 1,1 1,1 그간 한 변의 1이라고 1 정사각형 넓이는 1이야 1 아 그러면 나왔네 자 그럼 답이 뭐가 되냐 2파이분의 2분의 파이분의 2분의 2뿐이 빼기 1 답 요렇게 쓰기는 조금 좀 애매하지 조금 애매하니까 분모의 2분의 파이는 뭐랑 같냐면 파이분의 2뿐이 뺄지 파이분의 2 그러니까 파이분의 2 곱하기 2분의 파이 빼기 1이 되는거지 그러면 이거 전개하자 전개 전개하면 1이 되는거니까 1 빼기 파이분의 2가 답이다 또 답이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또 놀래면 안돼 이게 답이야 1 빼기 파이분의 2 놀래지 마 이게 답이야 넓이 아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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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이지 넓이 30번 30번 다음에 구하여라 아 이거 시험문제네 시험문제 이런게 시험해야지 이런거 시험문제다 가로 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줄을 8등부는 8개 점이 있다 8개 1 2 3 4 5 6 7 8 그러니까 8등부는 8개 점 근데 이제 이 중에서 3개 점을 택하여 삼각형을 만들 때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해야 일단 확률이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야 모든 경우의 수는 뭐냐 모든 경우의 수는 그 8개 점 중에서 3점을 택하는 거잖아 3점 그치 그러니까 8개 점에서 3개를 택하니까 83이야 83 86 83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이제 자 그럼 이제 모든 경우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이 나오는 경우는 몇가지냐 직각삼각형 그러면은 이 그럼 만일에 이제 이 점 이 점 이 점을 선택했다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안나오겠지 그럼 이제 이 사각 그럼 여기서 아무튼 점 3개를 선택하면은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나올텐데 그럼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원의 중심을 지날 때지 이런 식으로 원의 중심 우리 이거 내심 그러니까 외심 배울 때 했지 외심 배울 때 그러니까 내접삼각형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될 때가 아니라 빗변이 원의 지름일 때 굉장히 중요하지 이거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직각삼각형 어떻게 찾아내냐 지름을 찾는거야 지름 그러면 지름이 몇개 나오냐 지름이 몇개 나오냐면은 하나 둘 셋 4개 나온다고 4개 4개 나온다고 4개 나오지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지름에서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 일단 일단 지름은 4개 있지 4개고 그럼 지름이 하나 나왔다 지름이 하나 나왔으면은 직각삼각형이 몇개 나올 수 있냐 요렇게 요렇게 점 두개 선택하고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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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요 6개 점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면은 직각삼각형이 나온다고 요 지름 하나에 그럼 만약 요점을 선택했다 그럼 하나 나오는거지 직각삼각형 그럼 만약 이 점을 선택했다 그럼 직각삼각형이 하나 나오는거지 요렇게 그러니까 하나의 지름에서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은 6개로 6개 6개 그럼 만일에 또 그러면은 지름을 지름을 예에서 선택했다 그러면 또 삼각형은 몇개 6개 나오지 1 2 3 4 5 6 이런식으로 그래서 6개고 지름은 모두 4개지 그러면 직각삼각형은 24개 나오는거지 6 곱하기 4 그 확률은 확률은 56분의 24 아 이거 56분의 24 4로 확분되지 4로 4 8 8도 되는구나 8 그러면 7분의 7분의 3 8로 되네 7분의 3입니다 7분의 3 가로 2번 가로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BCD의 내부에 2무의 점 P를 잡을 때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부에다가 2무의 점 하나 그러면 여기가 전체 넓이가 되겠네 전체 넓이가 되겠네 4 4 그런데 그랬을 때 삼각형 PBC가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여라 아 이거 문제 어렵다 일단 이제 전체 넓이는 4고 그러면 이제 P가 예각삼각형이 될 예각삼각형 그러면 예각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거 풀 때 바로 예각을 푸는 건 힘들고 그러면 예각은 이제 예각 예각 다음에 직각 다음에 둔각이지 둔각 우리는 어떻게 푸냐면 직각을 푸는 거야 직각 직각보다 작으면 예각이고 직각보다 크면 둔각이니까 우리는 직각삼각형 찾는 거는 배웠거든 그럼 어떻게 푸냐면 그럼 이제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되는 걸 찾는 거지 그럼 직각삼각형 어떻게 되냐 요게 이제 요거를 원의 BC를 원의 지름으로 하고 원에 내접하면 직각이 된다고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다 원을 이렇게 그리면 원 반원을 그렸지 그러면 P가 요 위에 찍히면 직각이 된다고 P가 그럼 직각이 되겠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직각이 되겠지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요 위에 있으면 직각이 돼 직각 그럼 요거를 기준으로 예각 둔각이 나오겠네 자 그럼 만약에 P가 요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P가 P가 요 원 안으로 들어오면 둔각이 되는 거지 둔각이 되는 거지 둔각 그럼 P가 요 바깥에 나가면 P가 P가 요 반원의 바깥에 나가버리면 예각이 되는 거지 예각 아 그니까 예각 삼각형이 예각 삼각형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요기 찍혀야 돼 요기 요기 찍히면 예각이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넓이는 4고 4고 아 그럼 여기 넓이 참 그러면 저기 전체 넓이 전체 넓이는 4고 색칠한 부분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전체 넓이 4에서 요거 반원의 넓이를 빼야겠지 반원의 넓이 그 반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1이잖아 1 그러니까 P에다가 나누기 2를 해야겠지 반원이니까 그러니까 2분의 파이네 2분의 파이네 그래서 확률은 확률은 4분의 4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다 2분의 파이 그러면 요거는 어 요거는 4분의 1 곱하기 4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니까 답을 쓰면 1 빼기 8분의 파이 자 여기 이제 확률이 돼 확률 확률 1 빼기 8분의 파이 넓이가 확률이 되는 거지 31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걸 써넣어라 연속적인 별량을 크기를 갖는 표본 공간의 영역 S 안에서 각각의 점을 잡을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영역 S에 포함되어 있는 영역 A에 대하여 영역 S에서 2무이로 잡은 점이 영역 A에 속할 확률 이건 이제 도형의 넓이지 도형의 넓이 그래서 확률 P에 있는 영역 S의 크기 분의 영역 A의 크기 이러한 경우의 확률을 기하 학적 확률 이라고 한다 좀 쉬었다 하자